네 안녕하세요 마르크의 모션파이브 3분 강좌 오늘은 반응형 자막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수에 따라 배경의 길이가 달라지는 반응형 자막 모션에서는 먼저 파이널컷 타이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맞춰주고 세이프 존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뷰에서 세이프 존을 켜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렉탱글 사각형 도형을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세이프 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 끝에서 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 인스펙터에서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컬러웰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리콜라이스를 선택을 했구요 검은색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은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T 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항상 선택 툴 눌러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글자도 HUD 에서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 정렬을 하고 사이즈는 80 정도 사이즈로 78 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인스펙터에서 이제 포지션 값을 x축을 0 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좀 기계적으로 아예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연결 작업입니다 렉탱글 레이어의 스케일 펼침을 해주시구요 여기에서 x축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가로 길이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y축은 이제 폰트의 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구요 이 x, 스케일 x에 링크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링크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새로운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여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만약 이 드래그 작업이 좀 어려우면 TO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브젝트 속성의 사이즈의 길이 이제 소스 파라미터에 추가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캔바스에서 자막의 길이가 네 배경이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자 수 글자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경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여백을 좀 주겠습니다 자막 배경에 여백을 주려고 하는데 링크에서 스케일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1.04 정도 이렇게 주면 이제 앞뒤에 여백이 조금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파이널 컷 프로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블리시한 자막 같은 경우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어떻게 불러오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과 이렇게 잘 어울려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텍스트 내용도 입력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또 자막 템플릿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이 조정하고 그리고 또 효과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